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어 오늘이 마지막 거죠. 이때까지 읽은 거를 좀 뭐 합해가지고 한 거예요. 네 오늘 읽을 제목은 God's Good News 이런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음. 어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대요. 하고 너무 비 centrif길 바라요. 음. 누나. 나도. LOL sadly Adam and Eve disobeyed God. 그 죄ги 더tered å supercomputerworld 지ассías George는 god의와 관련된 것이고 它 auch fella God's perfect world. 아당과 하아가 약속을 어겨서 우리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당과 하아가 약속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픈 다리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었어요 우리 이 죄를 죽어주었어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응, 여전히 제자들에게 갔어요. 네? 맞다?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을 주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는 그런 선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땠던 것 같죠? 어, 사사님이 천국을 만들었어요. 이거 오늘 제가 올릴 거예요. 아, 알죠? 천국을 만들고, 음, 천국에서는 아무 죄도 없고, 음, 싸우는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어요. 네, 쩔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살아가셔요. 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살아가셔요. 로봇 influen지aking may one day one day everyone will trust in Jesus, in를 믿어야ї군 Sabrina, 그대는 저희 생각 원내 embedded link 세 번째 ... 알아 crater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맨 처음에 아당과 하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인도와 우리 방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얻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섯 번째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게 아닌데? 죄송해요 아당과 하와 이걸 못 봤어요 이렇게 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안 나와 아 이렇게 되고 우선을 위해 이렇게 아들을 해주시고 아 아 아 아 어딨다 이게 원래 집어 이것봤자 음 음 예수님이 우리라고 여기 이렇게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어 사장님이 선물을 주시구요 이거 다음에 이거 네 오늘은 스쿱 뉴스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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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